1장 양자 컴퓨팅 및 큐딧 소개 양자 컴퓨팅의 세계는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의 장소입니다. 오늘날 기존의 이진 큐비트 시스템을 넘어서 더 복잡하고 효율적인 계산 방식을 제공하는 큐딧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양자 컴퓨팅의 기본 개념과 큐딧의 도입이 이 분야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를 탐구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전통적인 컴퓨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전적 컴퓨터가 0과 1의 이진 코드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달리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하여 여러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큐비트의 중첩과 얽힘 특성은 양자 컴퓨팅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 컴퓨터보다 월등한 잠재력을 가지게 합니다. 큐딧의 개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큐비트가 0과 1의 두 상태만을 가질 수 있는 반면 큐딧은 두 개 이상의 양자 상태를 갖습니다. 이는 큐비트가 제공하는 계산 능력을 크게 확장시키며 특히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과 양자 시뮬레이션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큐딧을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는 더 많은 정보를 더 적은 수의 큐딧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효율성과 속도,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큐딧의 사용은 단순히 양자 비트의 개수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의 근본적인 아키텍처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형태의 양자 알고리즘과 양자 정보 처리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진보는 양자 컴퓨팅의 실용적 응용 분야를 확장시키고 더욱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큐딧 기반의 시스템은 큐비트 기반 시스템에 비해 개발과 구현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큐딧의 다양한 양자 상태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는 큐딧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큐딧은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큐비트에서 큐딧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진화가 아닌 혁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 큐딧 시스템의 기초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양자 컴퓨팅은 이미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큐딧 시스템의 등장은 이 분야에 더욱 깊은 차원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큐딧은 전통적인 이전 큐비트의 제약을 넘어서며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큐비트가 0과 1의 두 상태만을 가진다면 큐딧은 두 개 이상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큐딧이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차원 큐딧은 0, 1, 2의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고전적인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량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차원성은 양자 시스템의 복잡성을 높이고 동시에 더 많은 양자 연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학적으로 큐딧은 높은 차원의 힐베르트 힐버트 공간에서 표현됩니다. 각 차원은 큐딧의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양자 중첩과 얽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큐딧을 활용한 양자 알고리즘은 이러한 다차원적 특성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 키분배나 암호화에서 큐딧은 보안성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큐딧과 큐비트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보밀도입니다. 큐비트 기반 시스템은 정보 처리를 위해 더 많은 큐비트를 필요로 하는 반면 큐딧은 적은 수의 양자 요소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의 크기와 복잡성을 줄이는 동시에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큐딧 기반의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실질적인 구현과 효율적인 알고리즘 개발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우리는 양자 컴퓨팅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큐딧의 높은 차원적 특성은 양자 컴퓨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며 이는 미래의 양자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3장 큐딧 알고리즘의 개발과 응용 양자 컴퓨팅의 발전은 새로운 계산 방식과 알고리즘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큐딧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큐딧은 전통적인 양자 컴퓨팅의 큐비트를 넘어서는 다중 상태를 가진 양자 단위입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팅에서의 정보 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큐딧을 활용한 양자 알고리즘 개발은 기존에 사용되던 이진 로직을 넘어서 다차원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학에서는 더 복잡한 암호 해독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물리학 및 화학에서는 더 정교한 분자 및 물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큐딧 기반의 알고리즘은 또한 양자 컴퓨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 큐딧이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계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큐비트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큰 규모의 양자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큐딧 기반 알고리즘의 개발은 쉽지 않은 도전 과제입니다. 큐딧의 다중 상태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조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큐딧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도 새로운 형태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큐딧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오라클 결정 문제 알고리즘 예를 들어 도이치요자 알고리즘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특정한 양자 오라클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아벨리안 부분군 문제 알고리즘 이들 알고리즘은 숨겨진 비아벨리안 부분군을 찾는 데 사용되며 예로는 위상추정 알고리즘 PEAS이 있습니다. 양자 탐색 알고리즘 그로버의 알고리즘과 같은 양자 탐색 알고리즘도 큐딧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데이터를 더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큐딧의 고차원적 특성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이거나 강력한 양자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큐딧을 사용함으로써 양자 회로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양자 오류 수정 및 기본적인 양자 시뮬레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큐딧 시스템에서는 보편적인 양자 게이트 집합이 필요한데 이는 양자 시뮬레이션 및 계산에서 이미의 유니터리 변환을 근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큐딧 시스템뿐만 아니라 큐딧 논리에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큐딧을 위한 범용 게이트 집합의 구현에는 단일 큐딧 게이트와 두 큐딧 게이트의 조합이 필요하며 이는 모든 유니터리 게이트를 이미의 정밀도로 시뮬레이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큐딧 알고리즘들은 양자 컴퓨팅의 기존 범위를 확장하고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큐딧 기반의 양자 알고리즘과 응용은 양자 컴퓨팅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는 더 많은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를 통해 양자 컴퓨팅의 실질적인 응용 범위와 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와 큐딧 양자 컴퓨팅의 현재 기술 상태 양자 컴퓨팅의 세계에서 이온트랩 기술은 혁신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네이처 논문에서 소개된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 큐딧 양자 컴퓨팅은 이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에서 큐딧 기술의 현재 상태를 탐구합니다. 큐딧은 전통적인 큐비트에 확장된 형태로 두 개 이상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양자 시스템입니다. 이는 양자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큐딧의 구현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온트랩 기술은 개별 이온을 포획하고 조작할 수 있어 큐딧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연구팀은 갇힌 이온트랩트 아이언을 이용하여 최대 5차원까지의 큐디트 얽힘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에서 얽힘이라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인데 얽힘은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점은 큐디트를 이용함으로써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양자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기존의 큐비트 기반 시스템보다 효율적으로 양자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에서 큐딧을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기술적 도전을 수반합니다. 큐딧의 높은 차원성은 제어와 측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온트랩 기술 자체가 아직은 비교적 새롭고 대규모 시스템으로의 확장에는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온트랩을 이용한 큐딧 기반, 양자 컴퓨팅은 양자 컴퓨팅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복잡한 양자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고도의 암호화 알고리즘,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 큐딧 양자 컴퓨팅의 미래 양자 컴퓨팅은 그 자체로 혁신적인 분야이지만 큐딧 기반 시스템의 등장은 이 분야를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큐딧은 기존의 이진 논리에 기반한 큐비트 Qubit를 넘어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다중상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양자 알고리즘과 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큐딧 기반 시스템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큐딧 하나가 기존 큐비트 여러 개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규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양자 시뮬레이션, 복잡한 최적화 문제, 고급 암호 알고리즘과 같은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성은 동시에 통합에 어려움을 낳습니다. 큐딧 기반 시스템의 구형과 운영은 기존 큐비트 기반 시스템과는 다른 도전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큐딧의 제어와 측정은 더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양자 게이트와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합니다. 큐딧 기반 시스템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벌써부터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오류 수정과 오류 완화 기술은 큐딧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큐딧 기반 시스템은 전통적인 컴퓨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화학 반응의 시뮬레이션 또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의 분석과 같은 작업은 큐딧의 다중상태 능력을 이용하여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큐딧 기반 양자 컴퓨팅은 단순히 기존 기술의 개선이 아닌 양자 컴퓨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기존의 큐딧 기반, 양자 컴퓨팅이 큐딧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는 최신 연구 결과와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술의 혁신 속도가 너무 빨라 잠시 쉬어가고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